국내 의료시장은 약품의 통제, 이력 추적을 위해 RFID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고 그 중 제약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상품의 RFID를 적용하여 공급하고 약국은 외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약품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외약품 도매업체는 여러 제약회사의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입고, 보관, 출고, 납품하는 작업들이 기존의 바코드 시스템으로 처리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RFID가 적용된 외약품들은 이러한 작업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D2D 바코드가 적용된 제품들은 박스에서 꺼내어 필요 수량만큼 바코드를 리딩해야 하지만 RFID가 적용된 제품은 박스를 훌는 것으로 수량 체크가 되어 작업자들은 피킹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어 작업시간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킹 출고 시스템의 구축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RFID 리더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OS정보기술은 의약품 도매업체의 피킹 시스템에 관련된 RFID 리더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입을 위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